한국국토정보공사 1,000원짜리 6,000원씩 1,000원짜리 6,000원씩 아휴 활기차네요 장사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경쾌하시고 물건도 좋고요 이게 1,000원인데 와... 값싸게 파취네요.. 사과가¸1짜리에 60억 나왔어요... 돈 나오네요 돈 나와.. 돈이 막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앞두고 모란시장에 나왔어요 모란시장에 나왔는데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추석전이라 굉장히 많습니다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네요 손님들 많으시고 농산물도 좋은게 많네요 홍어, 홍록 만원, 꿀포도 만원, 꿀참에 만원, 다 만원이네요. 샤인 만원, 천도 만원, 만원짜리 한장이면 맛있는 거 골라서 사실 수가 있네요. 꿀자도 만원, 다 만원이네요. 진짜 우리나라 과일 풍년이네요, 풍년. 다 좋아요, 물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물, 고사리, 고라지, 오이. 오이가 3개, 2,000원. 대추, 다음, 핫대추, 말린데추, 바나나, 삼채아나온. 시장이 오일쟁인데도, 싼데도, 여기서 또 더 세일해서 파시네요. 만원, 머스캣 만원, 사과 만원. 그냥 손님이 많으셔가지고,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여기 토란도 있네요, 토란. 토란. 개인적으로 토란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토란국? 토란 맛있죠? 파프리카, 가지, 오이 있네요. 고추도 있고, 콩나물. 이렇게 감을 까가지고, 이렇게 놓셨네요. 5,000원에 하나의, 한방제 5,000원. 이렇게 규제해서, 껍데기 까가지고, 이렇게 봉제 노섭 하시네요. 아우, 되게 크다. 엄청 크네요, 토너스가. 생분하추, 1,500원이네요. 1,500원. 1,500원이네요. 아우, 게다가 많네요. 자, 여기도 이산물이. 괘씸. 아, 여기도 여기. 아, 도넛츠. 핫도그, 도넛츠, 호떡. 아, 여기도 맛있는 게 많네요. 다시, 다시, 다시.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구경하시다가 출출하시면 하나씩 드시면 되겠네요. 거봉 13,000원 이제 추석이라 박스를 사가시네요. 역시 선물은 선물이네요. 예쁜 보자기에 싸서 먹습니다. 배추, 무, 수금치, 포란. 포란 예쁘게 가셨네요. 도라지도 있고요. 이제 추석인만큼 과일이 많이 보이네요. 과일하고 채소, 나물 같은 거. 반값 만원. 아, 가을은 과일인가봐요. 감이 벌써 나왔네요. 자, 이렇게 오늘 구경을 좀 해봤고요. 추석 전이라 추석 준비하시느라 이렇게 분주하십니다. 다들 나오셔가지고 추석 준비를 아주 알차게 하시네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 아, 가을이. 저기요. 사자가 만원짜리 6,000원인데 비 많이 와요. 자, 이부터 만원짜리 6,000원씩. 만원짜리 6,000원씩. 만원짜리 6,000원씩. 아, 많지마, 아지마 떨어져. 아, 많지지마. 홍로네, 홍로. 아, 아지마 거 이거예. 아, 이제 불티만네. 이제 대박이네, 대박. 돈 안받았어요, 엄마. 손님이 계속 모여드세요.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와, 대추, 사과, 감, 통로 6,000원. 만원짜리 2,000원밖에 안 하네요. 됐어, 돈. 와, 엄청 많아. 손님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파시네요. 추석은 추석인가 봐요. 손님들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이거, 도전, 도전. arms연구원. 조금만 들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야 생각해요. 화려아, 여기 사기Arthur mean. 여거 하나 더 나와야지. 활기차네요, 활기차. 여군데 나갔어, 이거. 확인해봐. 확인해봐. 나 이거 하나 더 나와야지. 활기차네요. 활기차. 장사 잘 하시는 분 보면 이유가 있어요. 경쾌하시고 물건도 좋고요. 일단은. 엄마 하나씩 하나 찍어봐요.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엄마가 챙겨 가라고. 엄마가 챙겨 가라고. 엄마가 챙겨 가라고. 야 이거 만원인데. 6,000원 밖에 안 되네. 와 엄청 비싸게 파시네. 사과가 만원짜리 6,000원. 돈 나오네 돈 나오네. 돈이 막 나오네. 아 여기는 주잔부림. 과자. 와 종류가 진짜 많다. 맛있는 과자 주잔부림. 아까 먹먹기도 왔네요. 강정. 어서오세요. 오 많다. 가기수 참 많네. 담내가 확 나네요. 담내가. 담내가. 담내가 나왔네요. 공주방. 대추. 오 대추이 나왔네. 크다 대추. 알이 좋네요. 고맙습니다. 요거는 이제 말린거. 말린 대추. 이건 핫대추네요. 사과대추. 땅콩 호두. 아몬드. 볶음. 땅콩. ť vlogging. 알те요. 공가루 많이 드세요. 건강하시죠. 마늘도 까시고. 쪽밭. 12,000원 배추 3,000원 요즘에 배, 배추, 사과 많이 나오죠? 이제 참외는 들어갈 때도 했고 사과 사과 맛있겠네요 감도 나오네요 감, 벌써 감 나왔네 감 나왔다 감감이네 9,000원이네요 추석이니까 이런 좋은 과일 구매하셔가지고 차례상에 올려놓으신 요청 사과대추가 엄청나게 커요